전남 지역에 등록된 BMW 리콜 차량 가운데 긴급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600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남 지역의 리콜드상 BMW 차량은 모두 2,706대며 이 가운데 14일 오후까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647대입니다. 도내 각 지자체는 오늘쯤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안전 진단 미이행 차량 목록을 넘겨받아 소유자에게 운행 정지 명령과 점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운행 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소유자는 안전 진단을 위한 목적 외에는 해당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고은군이 폭염이 한 달 이상 길어짐에 따라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가축 폐사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군은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발생할 경우 4억 원의 예상을 긴급 투입해 폭염 폐사 피해가 큰 가급 농가와 양봉 농가 등의 순으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등 기존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이나 장비 지원을 받지 못한 농가를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321개 농가에서 55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액만 22억 4,400만 원에 이릅니다. 2021년 한국형 발사체 첫 발사를 앞두고 현재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10월로 예정된 시험발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최근에는 나로우를 발사했던 발사대에서 시험발사체 장착과 기립에 이어 본격적인 연동체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장을 최우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전 8시 고흥 나로우주센터. 35도를 훌쩍 넘는 폭염 속에 발사체 종합 조립동의 문이 열리고 시험발사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을 장착했고 길이 25.8m, 중량 52톤에 이릅니다. 발사체 전용 운반 차량에 실린 시험발사체는 조립동에서 1.5km 떨어진 발사대까지 1시간에 걸쳐 사람이 걷는 것보다 느리게 천천히 옮겨졌습니다. 시험발사체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한발 한발 로켓의 상태를 점검하며 함께 걷습니다. 지난 2013년 나로우를 발사했던 발사대. 시험발사체 발사를 앞두고 일부 리모델링이 이뤄졌지만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발사체가 발사대 위로 옮겨지고 서서히 하늘을 향해 우주를 향해 세워집니다. 발사체랑 발사대를 연계해서 확인하는 시험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간에 걸쳐서 발사대 검증시험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 진행되는 부분은 QN 기체를 발사대에 처음 거치를 해서 기립하는 작업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뉘어놓은 상태에서 조립된 발사체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세워놓고 발사대와의 연동체계 등을 시험하게 됩니다. 10월 말 시험발사를 앞둔 점검 과정입니다. 2021년에 발사될 한국형 발사체는 1단에 75톤 엔진 4기, 2단에 75톤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엔진 1기를 장착하고 1.5톤급 실형위성을 쏘아올릴 국내 첫 우주발사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발사의 성패는 이 같은 한국형 발사체의 핵심 부품인 75톤급 액체 엔진 자체 개발의 완성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0월에 하는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개발했던 75톤 엔진에 대한 비행을 통한 검증 완료, 이런 기술적인 의미를 갖겠습니다. 폭염보다 뜨거운 연구진들의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대한 열의가 한국의 우주선진국 진입을 한 걸음 더 앞당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지역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76%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관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1,415곳이며 이 가운데 76%가 보험 가입을 마쳤지만 나머지 320여 곳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달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운영됩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들의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3년 동안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운영한다며 사업설명회와 함께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선정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공룡수준의 비용이 지원되는 정부사업으로 각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전남지역 고3 수험생들은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더 많이 가고 있을까요? 전남교육청의 비공식적 조사 결과 수험생들의 95%가 수시를 통해 진학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 확대 쪽으로 기우는 대학 입시 개편안에 지역교육계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수험생들에게 정시와 수시를 물었습니다. 수시로 대학을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손 한 번 들어줄래요? 몇몇을 빼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시로 전국인 학생하고 붙는 것보다 수시로 여기 있는 제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수시로 가면 최저 등급을 보지만 정시로 가면 점수 100분이 표준점수를 다 보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올해 이 학교 졸업생 가운데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비율은 95%를 넘어섰습니다. 88% 학생 중에서 수시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9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남 전체적으로도 수시 진학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비공식적인 조사 결과 지난 2013년 82% 수준이던 수시 비율은 올해 95%선까지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결과를 인권위 권고상에 따라서 고등학교 세월화 문제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고 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용으로 따라서 최근 정시 확대의 움직임과 관련해 지역 교육계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학교의 모습은 당연히 단순 암기식 그리고 학생의 선택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다양한 활동도 보장되지 못하는 그런 학교의 모습이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전남 수시 전형 축소는 조금씩 확보되던 학교와 학생의 자율성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광주에서 일제 군사시설과 친일인사 기념비 등이 잇따라 발굴되자 광주시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3년째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 속에 남아있는 일제 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지하 동굴입니다. 당시 군사시설 유류 저장구로 쓰인 동굴로 지역민의 강제 동원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발견된 지 5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고 평소에는 안전 문제로 여전히 폐쇄돼 있습니다. 동굴의 역사적 가치를 활용해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추진됐지만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며 흐지부지된 상태입니다. 예산 타령을 합니다만 저는 의지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나 시장님, 광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남아있는 흔적을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교육회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공원에 있는 친이파 비석 역시 누군가에 의해 훼손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3년째 방치 중입니다. 현장에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 광주시의 안내판만 하나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 초 도심의 일제 잔재를 전수조사해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뒤 늑장을 부리다 시의회의 질타를 받았고 조사 용역은 여전히 첫 발도 못 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이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이외에도 광주 도심 곳곳에는 일제 심사의 흔적 등 청산되지 못한 다양한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아픔의 역사로 보존할지 그냥 철거할지 정하지 못한 채 무작정 방치하고 있는 일제의 흔적들은 우리가 역사를 대하는 수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정입니다. 공양시가 어린이 보육시설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확대합니다. 공양시는 건내 140여 곳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기존 40% 자부담이었던 친환경 식재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가운데 60%를 기존 현물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를 위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13일 국회 특활비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실제로 교섭단체 특활비만 폐지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특활비 완전 폐지를 위해 도내 곳곳에서 1인 시위 전개 등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늘 교섭단체 대표 특활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대학교가 교내 주차장과 일부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주중 심야시간과 주말, 공휴일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농구장 등 일부 시설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해 원도심 주차 문제 해소와 주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무료 개방은 지난달 순천시와 체결한 상생발전 협약에 따라 이뤄졌으며 앞으로 시설 보수를 통해 추가 개방도 이뤄집니다. 하늘에는 이렇게 구름만 끼어 있는데요. 동해안과 남해안 곳곳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굵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강원 중북부 산간지방으로는 호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남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리산부근과 경남 해안 지방에 120mm 이상, 영동과 경남, 전남 남해안 지방으로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오겠습니다. 동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동쪽 지방의 폭염은 오늘 주침하겠습니다. 폭염 경보와 주의보도 완화됐고요.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반면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오늘도 서울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말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